오늘 잘 할 수 있어요? 네 친구들이랑 놀고 올래? 두개 엄마가 넣은 거 봤어 테리 넣었더라 잘한다 한 발 한 팀 소식을 넣어 한 발 한 팀 소식을 넣어 여기 오세요. 어머니 오시고 엄마 도 오세요. 재밌어? 엄마 도 오세요. 선물 두개 넣어 갖고 있어요. 오늘의 질문은 하연아. 엄마가 받았어 그치? 자 오늘 파란팀 세제 있는 분 지금 파란팀 해봅니다. 빨간 팀 친구들은 로잉이나 로잉이며 드러워 드러워 와 진짜 많이 나오는거 응 너무 봤어 너 때문에 좀 줄이 땡겨지더라. 너무 좋다. 땡기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한 번 주시죠. 다음 달에 너무 잘했어 우와 할로윈이라서 이런 거 막 재밌게 여기 있기 싫어 마녀가 여기 똑같은 게 또 있다고 반영한다 귀여워 장혜리 귀여워 여기 소고래 들어가면서 환영아 어? 들어와 아들이야 너 누가 잡아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빨리 와 귀여워 대왕 형광펜 어머어머 대만 이거 세트 이거 엄마가 보고 싶어 내꺼야 하나는 내꺼야 하나씩 이건 엄청 어렵겠다 사람은 어렵겠지 응 맞아맞아 엄마 손 잡고 들어갈 수 있어? 응 봐봐 이거 아니야 빨리 들어 응 들어갔다 어? 두럭이 다 사라졌어 응 근데 초록색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야? 눈에 피로감을 줄여주고 그러는 게 초록색이래 눈이 편안함을 느낀대 그래서 수술복도 초록색이잖아 어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헉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 아 같이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왜? 아니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먹어봐 맛있다 맛있다 장기문 찍어줘 장기문 장기문 찍어줘 장기문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꼰대기 먹을래요 아 꼰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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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웃기다 안 움직이고도 하면서 넣잖아 막 씹어 넣었어 맛있지 진짜 안 움직이고 한 번 먹어볼까요? 어 엄마 집안이 먹은 거 아니에요? 벌레 형 은혜 먹어 은혜 먹어 crec 왜 인제 퇴리야 사이좋게 지내자 다음에 훌라후프 대결하자 현호가 와 글씨조작에 잘쓰 자, 이렇게. 야, 너무 웃기다. 너무 웃기다.